자, 물어 봐! 물지 잘했어. 물지 잘했어. 그냥 점프하네. 알았어. 일로와. 일로와, 바니. 아이, 시원해. 출근해야 되는데, 바니야. 엄마, 출근해야 되는데, 응? 아, 귀여워. 너 던져줘? 아, 귀여워 죽겠어. 얍! 아, 아파. 왜 안 열려? 아, 아파. 아냐? 아, 아파. 그래. heiro이 다 누웠어? 나도, 아, 아파. 하지마. 다녀오오. 좋았어? 아냐. 하나도 안 열려. 진짜 먹어요 띄는 간장에 놓은 지구 다진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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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 뼈 고구마 아빠도 자르고 나랑 자고 다섯이나 네시오리하고 메이커 도리도 하지 마세요 로봇 반 이것은 국물을 잡고 비교해서 햄버거에 비교했었답니다 바니아 이리와 네 바니아 내가 만약 멀봉을 꺼낸다면 바니는 뭘 할까요? 눈치를 까고 도망갈까요? 눈치를 못 마시게 어디 가냐고 바니야 바니야 어디로 숨었어?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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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나와 바니 귀여워 죽겠어 응 잡았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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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. 잤어 우리 호찌? 응 일어나야지 이제 호찌 이렇게 울어 새벽에? 호찌 뭐야? 왜 저래? 물을 잘 잤어? 아이고 호찌 호찌 호찌는 물을 달라고 기다리네요 원수 40도 지금은 안 돼 뜨거워 호찌 호찌 이제 방이 괜찮아? 응? 호찌야 이제 방이한테 사가 안 나는거야? 에휴 까칠이 진짜 야야 왜 왜 쉬고 있는 임산부를 건드려 응? stayed 애매 인테리기 인테리기 감사합니다.